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얼마 전 입시 전문 교육으로 유명한 메가스터디 손지훈 회장이 이제 학벌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처럼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사교육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기이한 현상을 지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떼어야 하는 10대의 마지막, 열아홉. 당신의 열아홉은 어땠나요? 누구나 열아홉은 한 번밖에 없기에 모든 게 새롭고 서툴렀을 겁니다. 한 해만 지나면 20대가 되고 자연스레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아홉은 10대의 틀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어린 나이로 취급받습니다. 청소년과 어른의 중간에 걸쳐진 열아홉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낼까요? 보통은 고3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겁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수능이라는 관문은 대한민국의 열아홉 살들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성적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워 대학에 입학하는 비인간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열아홉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겠죠.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좋아하는 일을 찾을 것인지, 잘하는 일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하는 나이 열아홉 그러나 여유있게 고민할 수 없는 짧은 시간 속에 꽃다운 나이 열아홉은 금방 지나갑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이 무색하게 명문대에 가지 않으면 취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의대 입학에만 몰리는 현상이 당연해진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열아홉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많고 많은 열아홉 중에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이경찬 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며 자기는 옛날 삶이 아닌 척, 시대의 변화에 잘 따라가듯이 이야기하고는 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옛날처럼 대학교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일은 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학교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말한다. 하지만 내가 관광사진사라는 일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은 모두 새하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관광사진사라는 일을 배울 때 고등학생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일을 맡겨주지 않을 것 같아 빠른 연생이라고 나이를 속여서 일했다. 가이드분이 나이를 물어볼 때 역시 한 살을 더해 스무살이라고 이야기했다. 확실히 스무살이라고 말했을 때 열아홉이라고 말할 때보다 알게 모르게 눈빛에서부터 내리쬐는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러고 있다는 상대의 나를 향한 무시라든지 한심하게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씻어낼 수 있어 더없이 좋았다. 아마 열아홉 살이라고 말했더라면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거봐 이래서 고등은 안 된다니까 일이 아주 그냥 장난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그나마 스무살이라 했으니 그런 소리들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 번은 가이드님과 식사를 하는데 다짜고짜 나를 꾸지지셨다. 스무살이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왜 이러고 있어 또 대학은 왜 안 갔어 대학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그래도 스무살이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대학을 가야지 왜 이러고 있어 시대가 변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회에서 무시하거나 비웃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른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못 배운 사람이라 정이 내리고 있었다. 대학을 꼭 가야만 하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대학은 더 이상 배우기 위해서가 아닌 사회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가는 곳이 되어버린 것만 같다. 마음만 같아서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무시라는 시선이 두려워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경찬 군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에 놓인 열아홉들이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하는 것이 밝은 미래가 아닌 오래된 편견이라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열아홉들이 세상과 타협하느라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열아홉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이경찬 군의 첫 책 열아홉의 에세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덧글, 알람설정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